이렇게 우리가 데이트를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도 서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더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잖아.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 봐. 아니. 난 오히려 내가 나와서 영향을 끼칠 것 같아. 오빠의 선택에. 조금 기분이 이상해. 형은 왜 자꾸 민선이를 계속 선택하지? 이 생각도 들어. 서로를 자꾸 선택을 하니까 뭐야? 진짜 마음에 드는 거야? 봤어. 나 엄청 기분이 안 좋았어. 겁나 쿨해지고 싶거든 민선아.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쿨해지면 너 나 못 만날 것 같은데.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았구나. 복잡한 것 같아요. 이 여행의 끝이 결국에는 행복이었으면 좋겠는데. 서로 엇갈리고 어긋나고. 저희는 굳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? 이게 그 10년 연애했던 그 결과인가? 즐거운 상상. 채널S. 즐거운 상상. 전세계에 계속. 여러분. 여러분.